오늘은 말없이 시합준비 몸푸는 영상입니다 아 위가 소리 보자 아... 좋아 좋아 세졌는데? 네? 그게 뭐냐? 좋은데? 다리는 어때? 어? 다리는 어떠냐고 다리? 어, 하루 나왔고 그니까 하루 이틀씩 푹 쉬어야 돼 그냥 안심 안 된단 말이야 아... 아, 앞서가 가운데서 갔다 이 정도면? 아, 야... 그냥 맞춰서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타이밍만 빨리 그렇지 그렇지 이거 따라와야 돼? 왜? 가볍게 움직여 막 빡빡빡 움직이려고 안해도 되니까 붙어야지? 붙어... 한... 90% 움직여 100% 움직이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, 왜 그러냐? 좋은데? 좋아 좋아 나 리듬 타야 돼? 아직 못 타 아... 진짜? 아직 좀... 약간 살짝 엇박인 것 같아 뭔가 같이 동기화가 안 된 느낌? 너 노래 못하지? 어? 너 노래 못하지? 나 노래 못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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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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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전을 조금 조금씩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오늘 많이 안 할거야 수요일날 조금 뛰고 응 금요일날도 가볍게 해 응 운동 많이 하지 말고 응 그럼 수요일날 좀 많이 뛰고 응 금요일날 가볍게 하고 아이씨 아이씨 아아 좋아 됐어 아이씨 아이씨 하... 하... 괜찮아 이제? 어? 좀 괜찮아? 어이씨 오늘은 많이 안 할거야 어 뒷사각이? 하... 오늘은 진짜 많이 안 할거야 오늘은 원래 우리도 시합 준비할 때 한 일주일 전까지 시합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? 한 삼사일? 남겨놓을 때까지만 빡세게 빡 하고 그 다음에 완전 풀어줘 좀 천천히 강경하고 근데 짜자문주에 좀 무리했잖아 나 짜자문주 2주 동안 무리하고 쉬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 당연히 가져가 원래 힘쓰던거 이제 회복하고 근육이 커졌으니까 아아 그래서 그런거야? 어 스키 여기에도 있어요 아 안살기 스키 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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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너무 좀 앞에서 치는 느낌? 몸이 좋으니까 너무 앞에서 치잖아 좀 더 모았다 때려 이게 몸 좋으면 타점이 또 안 맞듯이 안 좋아도 타점이 안 맞는데 좋아도 타점이 안 맞아 그냥 원래 때려도 타점이 안 맞는데 근데 거기에 맞춰야지 어디 맞았어? 위에 맞았지? 중간 중간? 나 잘 맞았어 잘 맞았어? 응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갔구만 건방지 건방지구만 전진하는 모양새가 아주 가분 많이 들었어 뭐지 지금 저거 뜨거 내가 뜨거 봐 동호인 그런거 없어 내가 뜨거 봐 근데 에이조랑 해가지고 장현이랑 뛰든 해가지고 좀 많이 뛰고 그 다음에 목, 금, 토,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푹 쉬고 좀 한게임하고 쉬던지 우와 나 있어요 좋아 좋아 붙어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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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니까 어떻게 해? 그걸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? 그건 아니지 어? 그건 앞에서고 이거 내가 뛰어야돼? 어 안 가지고 보여? 내가 돌리는 거면 내가 나가는데 아니면 너가 뛰어야지 5점 3세트 5점 3세트 단식하니까 많이 인 4점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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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1점 2점 1점 2점 아이잉! 형님야 더 바짝 준비하게 해 주겠어 요즘 몸이 좋아서 준비를 좀 덜 하는 것 같애 민철씨 요즘 몸 좋다고 준비 안 하죠 자 형 아이잉! 아이잉! 아아아아아아 아유 넥스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아아아 진짜 조심해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하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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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거기 거야? 할 거야? 시작해 오케이 하하하하핳 시작해 시plic지마 테스피 제주 ext 브리리릉 어 저게 딱디 다시 갈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